뭐야 우리가 해 이것 봐 그럼 그럼 여기로 가 안마 해드리는 거 알지? 안마 네가 받아오면 내가 안마할게 그래 아 맞다 여기에서 왔어? 어디서 왔어? 지금 마을회관에서 왔는데 마을회관에서 왔어? 여기 있어요 그래 어떻게 왔어? 걸어서 왔죠 걸어서 왔는데 뭘 왔느냐고 음식까지라고 다 가지로 오지는 않았어요 다 가지로 오지는 않았어요 네 그럼 뭐를 줄까? 뭐가 필요해? 김치요 김치 줄 수 있을 만큼만 주세요 얼마만큼 드실똥 내가 아나 그런데 얘가 더 커요 제가 더 커요? 얘가 더 커요? 얘가 더 커요? 모자 벗어라 너 이분은 얘가 더 크죠? 얘가 조금 더 크다 모자 때문에 그래요 이거 만약에 눌렀어 만약 이렇게 됐으면 네가 더 커요? 만약 이렇게 됐으면 네가 더 커요? 네 네 준이가 이제 받을 거예요 그럼 제가 안마해드릴게요 안마? 어우 좋겠다 할머니 네 우와 쌀 많으시네요 우리 쌀 많아 너 많이 줄까? 집에 갖고 가게? 집에 갖고 가게? 아니 우리는 집에 가져가지 않고요 그냥 말해가면서 먹어 먹을 거야 우와 됐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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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한 구워만 더 넣어주세요 우와 다 됐다 고마워 이제 안마 안마 해드릴게요 안마 좀 받아보자 네 시원하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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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너무 좋아 네 네 어깨하고 다리 해줘 네 어깨하고 다리 해줘 어깨 시원하다 준이가 좀 윗쪽으로 해야 돼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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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사랑해 네 뭐야 이장님 댁 밭이 밭으로 가는 거야? 어 엄청 크네 저런데 가야죠 아 그냥 마당이 아니네 하나라도 더 할라고 자 여기에서 하면 되나요? 자 우리 서로 알려주지 말고 한번 캐보죠 하하하하 성지 형님 몰라 성지 형님 나도 모를 수 있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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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내 행이야 여기잖아 야 야 야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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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서봐 저봐 어 그래 입장일 잘 봐 너는 그러니까 형이 알려줘 대니 입장일 들고 다녀야지 그래 그래 그래야 되겠는데 저거 저거 이런 거지 이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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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정확히 냄새나잖아 맡아봐봐 맞잖아 알겠지 아 뿌리가 이렇게 확실히 살아있어야 되는구나 맞아 아 그럼 얘 아닌데 얘 너무 잔뿌리인데 다시 묻어 다시 묻어 여기 다 이런거 있네 여기 이런거 잖아 다 여기 다 있네 이게 냉이야 진짜 응 응 확실해 응 냉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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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냉이라고 잠깐만 자세히 봐봐 자 봐봐 그건 아니네 그건 아니네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이거 조금만 갖고 있어 갖고 있어 갖고 있어 갖고 있어 갖고 있어 봐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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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 알겠죠 이렇게 퍼진게 냉이야 아닌거 같은데 진짜 이게 맞나 좋아 나는 산상을 태겼어 산상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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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까 으아 산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 감사합니다.